근데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진짜 오랜만에 온 거야. 되게 슬퍼 보인다. 저게 맞으면 죽어. 나이스. 마지막입니다. 멋있게. 멋있게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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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스. 아 예스. 굿. 나이스. 혹시 이게 뭐야? 라스트 원 렛츠 오버. 고버 맨. 노약자는 여기서 참여하십시오. 그래 참가하지 말라고만 하면. 뭘 봤어야 되네. 뛰어서 올라갈 겁니다. 제가 앞장서울게요. 그리고 내가 맨날 느끼우니까 나 눕자마자 바로 땅을 걸어야 돼. 아 그러네.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쉬고. 다 쉴 수가 없어. 쉴 만큼 다 쉬고. 괜찮으세요? 레고 레고. 레디 고. 오케이. 이거 괜찮다. 이거 괜찮다. 왜 이렇게 바라지 마. 우와. 진짜 가벼우시다. 선생님은 앞에 거 안 하셨잖아요. 안 하셨다고. 그러네. 그러네. 교수님. 저기 뒤에서. 걸어오시네. 어떡해. 댁에 계세요. 그냥. 넓갓기 격투 인생 시작하는 사람 같다. 저기까지도 엄청 멀어요. 저 되게 가팔라. 이거 이거 계단이 엄청 많은데. 그리고 이끼가 되게 많더라고. 미끄럽지. 어우. 자 힘내세요. 아니 아버님 좀 어떻게 좀 내려보내 될 것 같아. 탓을. 오케이. 한 번. 아 주석이가 나 사가지고. 그래도 형님이 또 동생들 좋아하는 거 코스에 맞춰서 형이 같이 해주신 거니까. 좋은데요. 아 여기 좋았어. 여기 내가 가을에 한 번 다 하셔보고 싶더라고. 아니 나도. 코쿤 씨가 제일 체력이 좋은 주승님. 그런가 봐요. 주승 씨. 예. 그리고 돌아서요. 돌아서서. Turn around. Look over there. 저 멀리 태양이 있는 거 다 아니까요. 눈 감고 10초만 명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10초만 명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오버드 클라우드. 네. 그래디아이뉴어어. 오우. 오우. 그래디아이뉴어어. 감사합니다.